대한민국 농업농촌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국민의 은행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믿음직한 금융으로 앞서가며 고객의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헤아리는 따뜻한 은행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신뢰와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NH농야분행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민의 금융으로 오늘에 머물지 않는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합니다 개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맞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유망기업 투자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나아가 국가와 함께 농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전담하는 공공금융으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가계경제는 물론 지역, 국가경제까지 힘이 되는 대한민국 대표 금융 NH농야분행 금융의 모든 순간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우리 경제의 평생금융 파트너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변화로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NH농야분행만의 신기술을 적용한 생활 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오란뱅크와 국내 최대 금융앱 NH스마트뱅킹으로 편리한 금융생활을 앞당깁니다 NH핀테크 혁신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핀테크 기업과 상생하며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품질 금융서비스를 선도하는 NH농야분행 빅데이터, 블록체인, AI를 비롯한 4차 산업기술 기반의 금융기술 노하우로 NH농야분행은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시대를 열어봅니다 우리의 도전은 세계로 향합니다 NH농야분행의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세계인이 만날 수 있도록 농협만의 축적된 농업금융 노하우와 아시아 현지에 특화된 금융사업 모델을 수출하고 해외송금과 외환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은행으로 한 발 더 앞서갑니다 늘 새로운 도약을 실천하는 NH농야분행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인류협동조합은행으로 세계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겐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금융지원은 물론 국내 유수의 병원과 함께 공공의료서비스를 실천하고 금융꿈나무 교육과 장학사업을 통해 함께하는 지역사회 발전에 변함없이 앞장섭니다 농촌과 도시 기업과 성인이 행복한 세상을 하나로 이어온 NH농야분행 이것이 바로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금융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제와 오늘 미래를 함께 나누고 언제 어디서나 고객과 함께 크는 평생금융파트너로서 고객의 믿음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고객서비스로 인정받는 1등은행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은행으로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선도하는 우리는 NH농야분행입니다 NH농야분행 NH농야분행 NH농야분행